오늘의 앱진 주요 머릿기사 살펴봅시다. 먼저 가마스트라임입니다. 299달러로 차세대 성능을 약속하는 엑스박스 시리즈 s가 11월 10일 출시 한다. ms가 오랫동안 루머로 떠돌았던 엑스박스 시리즈 s를 공식 발표 했습니다. 엑스박스 사상 가장 작은 크기로 차세대 성능을 전하겠다고 약속 하는군요. 현재 알려진 바에 의하면 엑스박스 시리즈 s는 디스크 없는 디지털 전용 기기이고요 cpu는 시리즈 x 와 같지만 gpu와 램이 그것보다 낮은 성능입니다. 또 1440 해상도에서 120프레임까지 지원 하고요. 다이렉트 x 레이 트레이싱 가변 쉐이딩 4k 업스케일링 4k 미디어 재생을 지원 한다고 합니다. 저장장치는 512gb ssd가 될 겁니다. 컴팩트한 디자인과 낮은 가격 덕에 엑스박스 게임패스 전기구독용으로 사기에 안성맞춤인 콘솔일 거라는 군요. 차세대에 큰돈 쓰길 원치 않는 캐주얼 플레이어에게도요. 출시일은 11월 10일입니다. 한편 웹사이트 윈도우 센트럴이 보도한 루머에 의하면 플래그십 모델 인 엑스박스 시리즈 x는 499달러로 역시 11월 10일 출시할 거라고 합니다. 게임스레이더입니다. 엑스박스 시리즈 x를 살 것이냐 시리즈 s를 살 것이냐 간단하다. 엑스박스는 옛날부터 이름을 헷갈리게 지어왔습니다. 게다가 지금 ms의 전략은 어차피 ms 생태계에 들어오게 하는게 중요하지 이름 따위는 중요치 않다 입니다. 엑스박스 360 시절에도 360 코어가 있었고 360 프로가 있었습니다. 당시 뭘 살지는 한가지 질문으로 요약됐죠. 엑스박스 라이브를 이용하길 원하는지 안 원하는지로요. 지금도 비슷합니다. 엑스박스 시리즈 x를 살 것이냐 시리즈 s를 살 것이냐는 다음의 질문을 던져보면 된다고 합니다. 내가 로우 레이턴시 모드 hdmi 2.1 가변 주사율을 지원하는 4k tv를 갖고 있는가 혹은 곧 살 계획인가 아니라면 차세대의 엑스박스 시리즈 s로 가도 무방하다네요. 운 좋게도 그런 4k tv를 갖고 있는 경우면 시리즈 x로 가라고 합니다. 친구란 그저 포트나이트나 워전 을 플레이하길 원하고 온라인에서 친구를 기다리는 지루한 시간에 가끔 싱글 게임을 하고 싶다면 그냥 기존 엑스박스 1이나 쓰다가 천천히 차세대로 넘어가도 좋다고 합니다. vgc입니다. 영국 게임 상점이 플스5 가격 공개가 임박했다고 주장하다. 영국 게임 상점 공식 트위터가 플스5 가격 공개가 이번 주에 있을 거라고 주장했습니다. 해당 트윗은 나중에 삭제됐는데요 . 나중에 한 팬이 그 정보가 사실 이냐고 묻자 사실이라고 다시 답변 했습니다. 근데 이 답변 트윗마저 나중에는 삭제됐습니다. 한편 맥 쿼리 캐피탈의 아날리스트 다미안 통은 플스5가 500달러 부근 에서 가격이 책정될 거라 내다봤습니다. 디지털 버전은 400달러일 거고요 . 유로게이머입니다. 엑스박스 시리즈 s 밈이 쏟아지고 있다. 엑스박스 시리즈 s가 공개되자 온갖 밈도 같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보시다시피 우선 스피커 같다는 의견이 많더군요. 시리즈 s 덕에 내 부엌이 완성됐다는 글입니다. 차세대 쿠킹 플레이트라는 밈도 있군요. 소니를 베꼈다는 주장도 있습니다. 전 특히 이 밈이 웃기더군요. 헤일로 인피니트 밈과의 크로스 오버입니다. 요새 인기인 폴 가이즈 에디션도 있습니다. 그 외에 여러 밈들 있으니 둘러보시기 바랍니다. 유튜브입니다. 풀스파이브 24k 골드 에디션 이번 주부터 예약 구매 시작 9월 10일부터 트롤리 익스 퀴즈티브가 24k 골드 18k 로즈 골드 그리고 플래티넘 으로 구성된 풀스파이브 모델의 사전 예약을 받는다고 합니다. 가격은 약 1만 달러 우리 돈으로 하면 1200만 원이 넘습니다. 디지털 모델과 일반 모델 각각 250대만 한정 생산한다고 하니 관심 있으시면 빨리 예약하시기 바랍니다. wccf테크입니다. 루머 엑스박스 라이브 골드는 은퇴 하고 온라인 멀티는 결국 무료가 될 것이다. 엑스박스 라이브 골드는 엑스박스 의 온라인 게이밍 서비스인데요. 앞으로 은퇴할 거라는 루머가 계속 돌고 있습니다. ms는 이미 12개월치 정기구독 판매를 중단했는데요. 한편으로는 지난달에 엑스박스 라이브 골드가 어디 가지 않을 거라고 공식적으로 발언한 바 있습니다. 하지만 이 발언은 은퇴 발표를 잠시 연기한 것에 불과하다네요. 그동안 극히 신뢰도 높은 정보를 유출해 온 벤처비트의 기자 제프 그럽이 어제 트위터에서 그렇게 주장했습니다. 엑스박스 라이브 골드가 끝날 거라고 말한 건 제프 그럽뿐이 아닙니다. 엑스박스 내부자 클로브릴 역시 지난 7월 엑스박스 온라인 멀티플레이 과금 장벽이 무너지는 건 의문의 여지조차 없다고 말했습니다. 다만 그게 언제일 것이냐의 문제만 남았다네요. ms가 더 많은 사람을 엑스박스 생태계로 끌어들이려 하는 상황에서 엑스박스 라이브 골드가 은퇴하고 온라인 멀티플레이어가 무료가 된다는 건 무척 말이 된다고 기사는 말합니다. 하지만 아직 루머이니 걸러 들으시기 바랍니다. 게임 인포머입니다. 플스5 게임 켜는데 2초 걸리며 듀얼센스는 한번 맛보면 돌아올 수 없다. 기자는 플스5 이벤트에서 공개됐던 게임 케나 브릿지 오브 스피릿을 플스5로 구동하는 걸 직접 지켜봤나 봅니다. 소니는 플스5 ssd가 사실상 로딩 시간을 제거할 거라고 꾸준히 강조 하는데요. 실제로 지켜보니 플스5 시스템 메뉴에서 케나를 로딩하는 데까지 2초 걸렸 다는군요. 중단된 게임을 다시 재개하는 게 아니라 처음부터 켜서 말이죠. 사실 케나는 처음부터 플스5 스펙을 염두에 두고 디자인된 게임도 아닙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로딩 시간이 엄청나게 빠른 겁니다. 또 플스5의 높은 성능 덕분에 게임 플스5 버전에 들어간 숲은 더 무성 하고 밀도가 높을 겁니다. 게임 속에 등장하는 작은 크리쳐도 플스5에서는 수많은 녀석들이 동시에 등장해 날쌔게 움직이는 걸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플스4 버전에서는 그렇게 하면 성능 저하 문제가 심각하기 때문에 타협을 할 수밖에 없었다 네요. 또한 플스5의 듀얼센스도 게임을 눈에 띄게 업그레이드 시켰습니다. 헤비어택의 저항감을 느낄 수 있을 뿐 아니라 활이 팽팽히 당겨지는 저항감 역시 느낄 수 있죠. 뿐만 아니라 크리쳐가 뿜어낸 구름 이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움직일 때 우린 그걸 패드를 통해 왼손에서 오른손으로 감각이 옮겨가는 걸 느낄 수 있습니다. 현재 개발팀은 게임을 플스4와 플스5로 동시에 개발하고 있기 때문에 두 하드웨어를 오가는 중인데요 개발자 조시는 손에 플스5의 듀얼 센스를 들어 보이며 말했습니다. 한번 이걸 맛보면 다신 돌아갈 수 없다구요. 듀얼 쇼크도 좋아하지만 그저 듀얼 센스로 플레이하고 싶어진다네요. 케나 브릿지 오브 스프릿은 플스4 플스5 에픽 스토어로 올해 말 출시 예정입니다. vj247입니다. 플스5 듀얼 센스는 인게임 사운드를 자동으로 진동으로 전환할 수 있다. 소니는 최근 낸 기술 보고서에서 듀얼 센스가 훨씬 사실적인 게임 경험을 전해줄 수는 있지만 개발자들이 높은 퀄리티의 진동을 만들어내려면 더 많은 시간과 노하우가 필요할 거라고 인정했습니다. 그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소니는 게임 개발자를 대상으로 한 새 햅틱 피드백 기술을 구현했다네요. 플스4 듀얼 쇼크를 구현하려면 필요했던 여러 단계를 생략하고 진동 웨이브 폼을 훨씬 빠르게 만들 수 있는 기술이라고 합니다. 또한 이 기술은 특정한 액션과 결부된 인게임 사운드 이펙트의 기초에 햅틱 피드백 패턴을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개발자가 일일이 손수 제작할 필요 없이 알고리즘을 이용해 자동으로 하이 퀄리티의 진동을 선보일 수 있다고 합니다. 다시 wccf 테크입니다. 플스5 듀얼 센스는 그 어떤 게임에도 수많은 가능성을 제공한다. 메트로의 프로듀서 존 블로우가 플스 공식 매거진과 짧은 인터뷰를 가졌습니다. 그는 우선 듀얼 센스를 칭찬하며 인터뷰 를 시작했습니다. 듀얼 센스로 그 어느 게임이라도 수많은 가능성이 생길 거라면서요. 메트로 게임 관련해서는 일단 자기 머릿속에 떠오르는 건 공합식 라이프를 쓸 때 그 압력감을 촉각 으로 느끼게 하는 거라네요. 레이 트레이싱과 ssd 중에 한 가지만 꼽아야 한다면 뭘 꼽겠냐는 질문에 그는 레이 트레이싱을 꼽았습니다. 자신들은 레이 트레이싱을 완전히 지지하며 플스5에서 가장 기대하고 있는 요소 중 하나라면서요. 레이 트레이싱 지원이 추가된다는 거야말로 진정한 세대 도약을 보여준 다네요. 하지만 ssd도 중요하다는 점을 빠뜨리진 않았습니다. 이제 더 많은 에셋으로 한계를 밀어붙일 수 있게 됐으니 개발자에겐 그 모든 멋진 약속을 실현시켜야 할 과제가 남았다네요. 락페이퍼 샷건 입니다. 왜 콘솔에 ssd가 생기는데 pc 게임의 로딩 속도가 빨라지나 왜 차세대 콘솔 즉 플스5와 엑스퍼스 시리즈 x에 ssd가 생기는 게 그렇게 대단한 일인지 의아해 하신 분들이 많을 겁니다. 글쓰니도 그랬습니다. pc에서는 이미 한참 전부터 ssd가 쓰였는데 말이죠. 그걸 이해하려면 현재 쓰이는 저장장치의 api라는 녀석을 알아야 한다고 합니다. ms에 의하면 현 저장장치 api는 현대 게임이 요구하는 높은 입출력 수요에 최적화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nvm이 ssd라는 녀석이 아무리 빨라 봐야 그 이점을 완전히 누릴 수 있는 속도를 제공하지 못하는 겁니다. 그러니 최첨단 pc 하드웨어에 최신 ssd 드라이브를 달았다 할지라도 게임이 기존 api를 쓴다면 잠재력이 낭비 되는 거죠. ms가 발표한 새 api인 다이렉트 스토리지는 그 병목 현상을 제거하기 위해 고안됐습니다. 간단히 말하자면 다이렉트 스토리지는 pc의 전체 입출력 시스템을 개선해 데이터를 우리의 램과 그래픽 카드 메모리 뱅크에서 훨씬 효율적으로 로드할 수 있게 해줍니다. 동시에 현존 최고의 디컴프레이션 기술 도 적용되죠. 데이터를 순식간에 gpu에 보내 렌더링 하기 위해서요. 덕분에 nvm이 ssd의 성능을 극대화 할 수 있고 로딩 시간은 짧아지며 게임 세계는 전리 없는 수준의 규모로 커지고 디테일해질 수 있는 겁니다. 개발자들은 실로 막대한 양의 입출력 요청을 극도로 효율적으로 처리할 수 있고요. 다만 문제는 다이렉트 스토리지는 오직 특정 nvm의 드라이브만 지원 한다는 겁니다. ms는 아직 기존 3세대 nvm의 ssd 도 다이렉트 스토리지와 호환되는지 아니면 4세대 ssd만 호환되는지 여부를 발표하지 않았습니다. 흥미로운 건 nvidia도 차세대 그래픽 카드를 발표하며 nvidia rtxio라는 기술 을 발표했다는 겁니다. rtx 3천번대 카드를 쓴다면 rtxio는 ms의 다이렉트 스토리지에 직접 적용됩니다. 그러면 기존 하드 드라이브와 전통적인 저장장치 api보다 성능이 100배는 뛸 거라고 nvidia는 말합니다. cpu가 할 일을 지포스 rtx gpu가 대신 처리해주기 때문에 가능한 거라네요. 기사는 nvidia의 이 기술도 분명 4세대 ssd에나 적용될 거라고 말합니다. 하지만 rtxio가 그저 마케팅 넌 세스일 가능성도 있다네요. 어쨌든 속도가 빨라지는 핵심은 ms의 다이렉트 스토리지에 있으니까요. 거의 로딩 시간이 사라진다는 차세대 콘솔에 들어가는 gpu도 amd gpu고 말이죠. 아무튼 어느 쪽이든 그것들의 진정한 성능을 지켜보려면 내년까지 기다려야 할 거랍니다. 지금 4세대 ssd는 엄청 비싸다고 하네요. 그럼 오늘의 게임뉴스 헤드라인 에 모험네였습니다. 3세대 ssd bla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